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특별하게 주변의 어린이들하고 어울릴 일은 없었습니까? 일단 집안의 어린이가 없고요. 저나 김민하 평론가나 1인 가구. 그래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김민하 평론가는. 저는 이른바 반품된 품절남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몸은 이렇게 큰 어른이지만 정신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비디오 게임에 열중하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오늘 좀 발랄하게 해 주세요. 저는 항상 발랄한데 왜 시작부터 이렇게 구박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방금 제가 예고해드렸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소식. 이 뉴스의 비밀 뭡니까? 청문회 이후 장관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 뉴스의 비밀은 마속이 아니고 계륵이다인데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지금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명 강행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계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참 뭐가 그렇게 애매한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의견을 상정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의결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럼 남는 게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수 과기정 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산부 장관 후보자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 세 사람을 부적격인 사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도 갑자기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원래 대표선거 나간다고 원내대표 사퇴했었는데. 이분 두 번째 원내대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에 벌써 재선하셨군요. 등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이것도 정당사의 많지 않은 사례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임혜수 장관 후보자랑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은 또 데스노트에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데스노트. 정의당 하면 데스노트 아닙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데스모 이런 거 말고. 살아야 사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합리적 기준을 세워왔다. 이 뜻이겠죠. 이번에 이 데스노트 어떻게 힘을 발휘할지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여야 간에는 3명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나요? 일단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잘 보면 뭔가 경중을 논하고는 있습니다. 심각성으로 따지자면 임혜수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 노영욱 후보자 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임혜수 후보자는 용납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노영욱 후보자하고 아니면 박준영 후보자까지는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이죠. 다만 임혜수 후보자는 거의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의총에서 아마 최종 결론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김기현, 새로 선출대학 원내대표가 아주 강성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각을 많이 세우는 방향으로 의총의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예측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데스노트는 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데스. 거의 데스매치가 될 것 같네요. 강하게 나가야 3명을 찍고 강하게 나가야 한 명이라도 낙마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동시에 강하게 나갔는데 계속 강행을 하면 또 역시 반사 이득으로 야당의 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으로 올수록 장관 낙마시키는 게 야당의 전리품처럼 인식이 되는 이런 풍조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여당은 지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SBS 정치쇼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이게 부족하고 아쉽고 답답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이게 낙마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벗은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싸늘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싸늘해진 여론에 뭔가 호응하려는 송영길 신임 지도부의 판단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남은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강경론으로 쏠리고 또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 강행을 또 밀어붙이면 이게 또 반발 명분만 주는 꼴이 될 수가 있고 이후에 전국 경색이 되니까 이걸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 형화대의 읍참 마속을 건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반대로 또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야당 의견 수용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민주당이 계속 수세에 밀리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시험대에 올랐네요. 그러면 읍참 마속 허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마속이 아닙니다. 삼국제 마속이라고 하면 경험이 좀 부족했지만 상당히 장례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 참모였거든요. 또 충신이고. 그렇죠. 그러한 젊은 참모를 제갈량이 중용해 버려다가 이 사람이 잘못하니까 좀 군법을 어미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중히 여기는 참모도 이제 목을 베었다. 이게 읍참 마속인데. 그렇죠. 전시효과가 클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끼는 젊은 참모를 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관료나 학자 출신들이라서 설령 배제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전시효과도 안 살고 그리고 또 후임자로 누구를 또 지명을 했는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일 터지면 또 일 불거질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제거하는 보람도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속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당내 주요 인사든지 이러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 이번에는 좀 자진 사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겠는데 지금 화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분들이 그런 분들도 아니거든요. 관료 출신이고 이런 거고 괜히 이거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 장관 후보자 이거 지명에 동의했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고 뭐냐. 그럼 관료사의 여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정권 말기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중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읍참마속이 아니고 계륵이다. 계륵이다. 그렇습니다. 먹자니까 조금 시원찮고 버리자니까 아깝고 이거를 계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삼국지에서 연유된 거죠. 가슴뼈에 있는 살. 오늘 삼국지 얘기 많이 나오네. 제가 삼국지를. 혹시 삼국지 게임하다 오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온 게임은 다른 게임이지만 삼국지를 여러 차례 읽었는데 제가 다만 이제 좀 좋은 버전을 읽었어야 되는데 세 권짜리 어린이 삼국지를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좋은 버전이에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거 다 읽는 것이야말로 엄청 무모한 행동입니다. 제가 어린이 삼국지에 대해서는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 어린이 날이니까. 지금 삼국지 토론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삼국지하고도 사람이 또 세 명 앉아 있는데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도 할 말이 많아요. 군사 얘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위치가 김종대 위나라 김수민 총나라 김민아 오나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해야 돼요. 저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곧 열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향방이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진행하게 되는데 총리는 또 임명 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여당이 일방 처리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합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 국민의힘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에 다운계약서라든지 또는 업계약서 이런 거를 작성해서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 그다음에 딸 부부가 라임 자산 운영 사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을 넣었다. 이거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김부겸 전 장관이 피해 호소 고소인 이렇게 지칭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는 압류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 오늘도 무슨 새로운 어떤 의혹이나 쟁점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륵이라고 했지만 제가 또 엊그제 닭고기를 먹었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계륵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네. 맛은 물론 맛있습니다. 닭은 맛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다만 이거 어디까지냐는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 하지만 남은 평가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전까지의 인명 강행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인명 강행하는 게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도 고민이 가중됐다는 거. 이걸 평가해봐야 돼요. 물론 그전까지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반대를 해온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야당이 인명 강행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례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과도한 반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인명 강행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라는 게 부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가 이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후에도 평가를 해봐야 될 대목이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맨날 인사검증 실패라고 그러는데 청문회 되면 이런 의혹 저런 의혹 막 쏟아져 나오고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했다. 이게 아주 패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인사검증 실패냐. 아니면 우리나라 엘리스트 층들이 원래 저렇게 사는 거냐. 누굴 선정해도 이런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냐.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저는 둘 다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논문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정말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찻잔을 1,000개씩 사고 이런 사람은 또 흔한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중첩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냉정한 평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앞으로 엘리트의 어떤 품격이랄까? 이런 기준을 좀 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도 엘리트 아닙니까? 저는 운전면허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권리를 잃었고 집 없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쓸 잃었고 그럼 무면허 운전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김종대를 장관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떤 엘리트의 품격, 사회적 책임. 이제는 1위로 좀 논의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고조되는 여론을 좀 따라가 보면 이게 좀 나가는 상상력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돈이나 권력 중에 하나만 골라라. 약간 이런 쪽으로 갈 기미가 많이 보여요. 서구식 발상인데요. 그게 서구식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이다 이거 아닙니까?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하여간 욕심은 절반만 채우자. 이런 어떤 뜻. 좋습니다. 좋은 방향이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화산이 준비하셨는데요. 화창한 어린이날을 맞아서도 대선주자들의 행보는 바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빴습니까? 이 뉴스의 비밀. 날아라 대선주자 푸른 하늘. 5월은 푸르구나. 지지율은 잘한다. 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잘하는 분은 한두 명. 누가 그럴지 모르겠네요. 아직 5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대학까지 하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천만 원 지원하는 방안 내놨어요. 좀 엉뚱해 보기는 한데. 듣고 가시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 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 하고 어떻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한번 해보는 그 생의 경험이 저는 훨씬 더 큰 교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계 여행비를 한 천만 원씩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들어보니까 무슨 정식 정책 발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쪼크 던지듯이 하는 발언인데. 네. 일단 이 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불쑥 던진 차원이고 사실 크게 보자면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하고 이현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이쪽하고 경기도청에서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1천만 원이라는 것에 많이 꽂혀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박하는 쪽에서도 국민의힘의 박균형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정책마저도 허경영 씨를 배치마킹하려는 것이냐. 허경영 씨 공약에 보면 이런저런 수당 지급 공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허경영 씨 기분 나쁘겠어요. 또 허경영 씨 공약이 현실화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그건 좀 심했죠.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사탕발림 공약들도 이제 단위가 기본이 천만 원대다. 어느 순간에 허경영 씨를 초월할 것인지 궁금하다. 여기서 또 허경영 씨를 소환하시네. 허경영 씨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대학 다니지 않고도 기술을 쌓고 노력한 사람도 그 정도의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재명 지사는 대학이라는 곳을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고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비판이 오히려 이 지점에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의 비판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보조 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 투자를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차이가 너무 적어서도 안 된다. 이 발언도 논란되지 않겠습니까? 고졸도 충분히 숙련도를 쌓아서 높은 임금 받아가지고 대졸보다 먼저 잘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 4년을 졸업한 사람하고 4년 일한 사람이 같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인데. 윤희숙 의원이나 이쪽에서 앞으로 논쟁이 좀 더 돼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국사회의 대학 진학률은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높여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그리고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인가. 아니면 전문 교육인가. 그리고 공공화를 할 것인가 자율화를 할 것인가. 대학 교육에 대해서. 이런 논점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잘 승화시킬 만한 논쟁 주제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현상들이 주목할 만한 게 나타나는 게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얼마 전에 대학 교육 정책을 새로 발표를 하면서 공교육 12년으로는 부족하다. 대학 교육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그 대학이 4년제 대학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컬리지 카운티라든지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사실은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도 고등교육까지 무상화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도 오름세에 있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대학 진학률이 비슷한 게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진학률 자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이고 한국에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전문제로 유턴을 한다거나 혹은 취업부터 했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을 가야겠다 하고 4년제 준비를 한다거나 청년들의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좀 풍부한 주제일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 내 자식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필수적인 인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내는 거냐. 즉 이게 대학에 진학한다는 거의 의미가 인적 투자가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는 어떤 뭔가 학벌 사회라는 어떤 그런 구조적 모순에 올라타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학 나온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접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신문제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묶여 있는 문제여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인적 역량 투자 이걸로만 또 결론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논점이 많은 부분이고 또 대학이라 하더라도 유럽은 학비도 싸잖아요. 심지어 독일에는 학비를 한 게 거의 없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소립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논점이 복합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파문인을 던져줘서 생각하게 됐어요. 또 다른 대선후바 동향 소개해 주시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도 점점 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TV 유튜브의 대담 녹화에 출연을 해서 점점 행보를 다시 재개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발언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군 복무가 손해가 안 되게 하려면 제대할 때에 3천만 원 정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좀 이게 특이한 두둔 논리인 것 같은데 그쪽만 보내는 것은 아니다. 반대쪽도 있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절제가 있어야 설득력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행동 패턴을 조금 달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베이비박스. 그러니까 양육을 포기한 부모들이 영아를 보호를 맡기는 곳이죠. 베이비박스에 들러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헌신적 활동이 고마워서 코끝이 찡해졌다라고 밝혔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낙연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사실상의 대선 슬로건처럼 비춰지는 구호를 제시를 했어요.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 그런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행보도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강조하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비춰집니다. 다만 복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좀 뭐랄까요. 좀 의문인 것이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에는 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숨어 있는 건데 그걸 사실 돈 얼마 주자. 사실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병제로 갈 거냐, 징병제로 남길 거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갔으면 사실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제대할 때 3천만 원을 주자 이렇게 되니까 돈 얼마를 주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징병제 국가 중에 최저임금은 다 주거든요. 우리나라만 안 돼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보상 이런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출마 선언을 두고 속도 저자리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대선 경선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술마 선언을 서두르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9월 초에 선출하기로 했던 일정을 11월 초쯤으로 늦추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11월 초로 좀 늦추면서 더 흥행을 고조를 시키고 어떤 대선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정을 짜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경우는 사실 이재명 지사 쪽보다는 후발 쪽 주자들이 추격할 수 있는 활주로를 더 길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지사 쪽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관건인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 특정 주자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김두관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 같은 후발 주자들도 6월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다만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양승조 의원 이쪽은 선점 효과를 위해서 조만간에 출마 선언을 5월 중으로 하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새로운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양승조 지금 충남지사 전 의원이고요. 그런데 대선 출마를 하는 겁니까? JP 이후에 충청도 대표 정치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4선 국회의원이고 현재 충남지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선의 징크스가 충청도에서 이겨야 대선을 이긴다. 이런 징크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세점이 됐더라고. 중원 정치가. 그래서 충청 주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호도가 정치권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마침부터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도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재 충청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양승조 지사가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 있고 송영길 대표가 조금 조언을 했었는데 예전에 최성 전 고향시장 같은 경우에 급하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해프닝이 됐다. 그렇게 좀 평가절하를 하면서 그렇게 되지는 말라. 이런 체제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충남 지역에서 대학교수 도의원 체육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연달아서 양승조 지사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 지지선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사로서 도전을 하게 되면 도전 공백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김두관 모델이 있고 김문수 모델이 있어요. 김두관 모델은 내가 양손에 떡을 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사직을 던져버렸죠. 그랬죠.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사를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해서 지사직을 지켰는데 후자 쪽 양승조 지사는 그냥 경선 일정만 소화를 하고 지사직을 사퇴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도전 공백 문제는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 문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뭔가 기지개 펴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는 양경철 전 민주연구원 전 유학을 얼마 전 다녀온 그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토론회 세미나에 7박 9일 일정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고 지금 한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풀이를 해보자면 왜 이것을 짚었느냐. 현재 어떤 사회경제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쪽이 좀 예전에 전통적 보수 색깔을 살려서 나가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중도 확장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황교안 전 대표가 이쪽으로 매달릴 거냐 했을 때 현재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가 한미 관계, 안보, 동맹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안보 문제로 대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도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미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은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의 목소리를 듣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소식, 빙과가 준비하셨죠? 또다시 공수처 뉴스의 비밀. 문제가 끝없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경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면서 예상했던 이런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 이 논란인데요. 조희연 교육감 두 번째 인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의 특별 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것을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모 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서류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 5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사건인데, 거의 3년 전인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지금 드러났다 이거예요. 조희연 교육감,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것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 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또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채용 심사위 구성 운영에 있어서 이걸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제기된 의혹을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다라고 밝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를 정식으로 하고 처분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다른 것 같네요. 본인은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의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조희연 교육감과 주변에서는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심도 가끔 합니다. 그렇죠. 반론을 또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확정된 어떤 그런데 지금 재심이 아니라 이게 공수처로 간 거예요. 그럼 공수처 1호 사건인 결국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 1호 사건이란 뭐냐? 이게 사실은 좀 의문이 남아 있는 게 김준욱 공수처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넘긴 사건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의 수사 착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힌 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사실은 수백 건씩 됩니다. 사람들이 검사와 관련돼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또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쌓여 있는 사건들은 많은데 아직 본격 수사 착수한 사건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의 어떤 수사팀을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지금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냐 이건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이런 것도 사실은 공수처의 어떤 수사 역량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1호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건에 손대는 것을 공수처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받고 이럴 때 관용차를 이렇게 제공했다 이런 논란이 휘말려 있어가지고 실내 제거에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차 판 검사 관련 사건 공수처가 기소만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쭉 얘기한 기소 유보부 2천 이런 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는 공수처가 그러면 판단할 것이니까 다시 재이첩을 해달라라고 지금 검찰에 얘기를 했었고 공수처는 거기에서 검찰은 사건을 이첩을 했으면 기소 여부도 당연히 검찰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반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수처가 아예 사건 사무 규칙을 통해서 이 대응을 명문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또 입장문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공수처가 풀어야 될 시험 문제가 또 하나는 나온 거죠. 산 넘어 산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이 많습니까? 아휴 골치 아프네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